오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을 할 경우 종 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문제는 공공참여형이라는 포장지로 서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투기 세력에게는 투기 보장형 종합선물세트를 주는 것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으나 실상은 누구를 위한 선물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도 환수하는 장치가 미흡하고 향후 가격 폭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간 강력하게 규제해왔습니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도시 용적률 상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와 같이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건축비를 자의로 책정할 경우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이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투기 세력에게 휘둘린 그릇된 공급 확대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할 것입니다.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집 없는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집값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제도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 택지에 적용해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에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조치보단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